네 안녕하십니까 안동 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안동 아일라 무료 영화제가 개최됩니다 오늘은 그 광고 방송을 하겠습니다 5월 6일 오는 5월 6일 토요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에 영화 상영을 안동 시민 낙동 홀에서 오전 11시 그리고 오후 2시에 하루 뭐 2번 2회 창롱을 어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아일라 그 영화제는 지난 2월 대지진 참사를 당해 피해 복구의 손길이 필요한 티르키에 의 직접 도움을 드리고 그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가슴 따뜻한 어 지난 감동과 한국전쟁 당시 젊은 어 4 어 그린들이 남의 나라인 대한민국의 자유를 소화하기 위해 피를 흘렸던 수많은 국가에서 참전했던 젊은 영원 들의 희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특히 그 트리키의 터키죠 터키 에서 2017년 제작됐던 어 영화입니다 이 알라는 그 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라 봐야 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번을 기회로 어 안동 시민들께 소개하는 좋은 기회를 지역 신문사인 안동 데일리가 마련 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오셔서 관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 5월 6일 토요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어 2회 상영회가 진행됩니다 무료입니다 락스 복제 영화제는 2021년 6월 어 자유와 정의를 곧말로 하는 락스 복꽃이 상징하듯이 강인함과 순수함을 지향하며 인류 보편적인 가치인 자유 정의 인권 특히 그 북한 인권을 캐치프레이즈로 어 어 설립된 국제 영화제입니다 올해로 그 5 이번 그 6월 달에 에 서울 국제 락스 퍼 어 어 영화제가 어 크게 열린다고 합니다 5월 6일 안동 시민회관 낙동원에서 상인되는 알라의 많은 관심과 관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날 관람을 오시면 여러분들이 기관 어 후원금을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모음 함 도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 트러스트 미의 에 김유라 작가의 친필 서명을 어 책과 함께 받을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에 포토존에서 사실 또 함께 촬영할 기회에도 어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물론 그리고 문학도를 꿈꾸고 있는 많은 그 우리 청년들 뭐 여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많이 에 관람해 주면 어 각 고 받겠습니다 그리고 락스포 국제 영화제 조직위원회 총괄 감독이신 혼도 감독 님도 어 이번 기회에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사진 또 함께 찍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김균화 작가가 당일 직접 서명해 주는 트러스트 미 책도 받을 수 있고 tmt 유가 인쇄된 티셔츠 검 어가 있고 그 다음에 검정색 흰색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tnt u 구춘 상품이 있는데 그 상품에는 에코 빼요 에 머커 티셔츠 등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열쇠고리도 있네요 그 tnt u trust me trust u 라는 그 이 캠페인 에 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 공개롭게도 이번 그 안동 무료 영화 상영은 5월 4일 목요일부터 5월 8일 월요일까지 올가 안동시에서 주최하고 안동 문화원이 주관하는 제 50회 차전전군 노공주 축제 기간 중에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그 좋은 그 짐 전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예 안동시 이민회관 낙동 홀은 어 한꺼번에 400명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최대한 그 800명이 볼 수가 있겠죠 어 많은 성원 그리고 관심 그리고 관람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우리 안동 시민들의 높은 문화 의식을 타지 분들께 여기 오시는 분들은 타지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안동에 오신 분들이 그 마 보신 분들이 작더라구요 그래서 요번에 오시는 분들께 안동이 뭐 정말 그 으 높은 문화 의식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그런 것을 더 피하라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 다시 한번 5월 6일 토요일 오전 11시 그리고 오후 2시 어 2회 에 무료 영화 알라가 상영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람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이런 그 호기심이 이 변화를 가져옵니다 tmt 유 자 그리고 제가 하나씩 이게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이제 뭐 겁니까 이렇게 이쁘게 디자인 되어 있습니다 아 아 아 뭐 뭐 자꾸 를 이렇게 사실수가 있구요 아 그 다음에 이것은 책이죠 들어 쓰니 책인데 이게 저는 지금 벌써 꿈에 갔을때 너가 작가로부터 이렇게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을 수가 있구요 아 그 다음에 그런 제가 아 현장 오시면 이렇게 들었으니 트러스트 유혹해 가지고 뭐 흰색 셔츠 그리고 이렇게 에 검정색 티셔츠 가춘 미디어 했구요 그 다음에 으 여러분 이렇게 소화 가로케 나 이뿐 그 책 갈 핀다 가르치니도 이렇게 받을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또 준비된 게요 열쇠 거리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이쁘게 디자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이제 스티커죠 아 트와스 미츠 스튜어 스튜어 라는 스티커 그리고 볼 수 있는 이것은 나한테는 적합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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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지금 신뢰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신뢰 회복이 사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트러스트 유운동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알라 영화는 서울, 부산, 마산, 구미, 안동까지 왔습니다. 6월에는 서울국제락스퍼 영화제에서 행사 기간입니다. 영화제 기간이고, 그 뒤로도 여러 전국적으로 상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많은 분들의 관심, 그리고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트러스트 미, TMTU, TMTU. 이상으로 광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과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안동시민회관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